유아 뇨분예는 군심의 무염기로 돼 유아 어린아이의 뇨분 예지요 뇨자는 오줌이고 분은 똥분자입니다 오줌과 똥의 더러움은 군심의 무염기로 돼 그대의 마음에 싫어할 염자 꺼릴겠어요 싫어하지도 않고 꺼리지도 않지만 놓친 채타명엔 반유증 혐의니라 늙으신 부모님께서 채자는 눈물채자고 탑자는 이게 침이지요 침뱉을 탑자예요 눈물을 흘리시고 사실은 눈물을 흘린다는 건 눈금이 끼고 그런 말이겠지요 눈금이 끼고 기침에서 가래침이 나오고 떨어졌을 때는 반유증 혐의하라니 도리어 즉 미워하고 혐 싫어하는 뜻이 있느니라 그렇죠? 애기 똥 쌌다면 기쁜 마음으로 엄마가 치우지요 그렇지만 실제는 똥보다는 안 들어온 그건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육척구 내하척오 육척이나 되는 몸이 내하척오 어디서부터 왔는가 부정보혈 성녀층이라 부모님의 정과 어머님의 피 피로써 네 몸이 만들어졌느니라 권군경대 노래인하라 권컨대 그대여 노래인 늙음하게 노인이신 분들을 경대 공경스럽게 태우를 해라 장시 위이 근골팬이라 장자는 청장년 할 때 장자지요 젊었을 때는 그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위이 너를 위하여 근골이다 뼈와 살이 다 으스러지도록 노력을 하신 분이 바로 그 노인이다 말이죠 그러니 그분들을 그렇게 소극히 할 수 있겠느냐 요아 뇨 분뇨는 군심의 무염기로 돼 요아 어린아이의 뇨 분 예지요 뇨자는 오줌이고 분은 똥분자입니다 오줌과 똥의 더러움은 군심의 무염기로 돼 그대의 마음에 싫어할 염자 꺼릴깃어요 싫어하지도 않고 꺼리지도 않지만 노친 채타명엔 반유증 혐의니라 늙으신 부모님께서 채자는 눈물채자고 탑자는 이게 침이지요 침뱉을 탑자예요 눈물을 흘리시고 사실은 눈물을 흘린다는 건 눈금이 끼고 그런 말이겠지요 눈금이 끼고 기침에서 가래침이 나오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반유증 혐의하라니 도리어 즉 미워하고 혐 싫어하는 뜻이 있느니라 그렇지요? 애기 똥 쌌다면 기쁜 마음으로 엄마가 치우지요? 그렇지만 실제는 똥보다는 안 들어온 그건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육척구 내하척오 육척이나 되는 몸이 내하척오 어디서부터 왔는가? 부정보혈 성녀층이라 부모님의 정과 어머님의 피 피로써 네 몸이 만들어졌느니라 권군경대 노래인하라 권컨대 그대여 노래인 늙음하게 노인이신 분들을 경대 공경스럽게 태우를 해라 장시 위이 근골팬이라 장자는 청장년 할 때 장자지요 젊었을 때는 그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위이 너를 위하여 근골이다 뼈와 살이 다 으스러지도록 노력을 하신 분이 바로 그 노인이다 말이죠 그러니 그분들을 그렇게 소극히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감사합니다